여보세요. 웅조야 어디야? 웅조야 너 정우랑 같이 여기 서초동 이즈타워 좀 와라. 나 옛날에 살았던 집 있지? 네. 1211호로 와. 왜요? 여기 내가 어떤 여자한테 새해줬거든. 근데 그 여자 내 쫓으려고 하거든 지금. 칼 맞을까봐. 칼. 칼 맞을까봐. 칼. 여기로 와. 나 지금 이리로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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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이. 내가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전이 뭐냐면 얘 지금 문 따고 들어가서 얘 혼자 있잖아. 그 다음에 너 좋은 말로 할 때 이사 나가라 해고서 니네 오면은 어? 얘네가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임차인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니야 내 집이야. 아니야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어.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들어올 사람들 구했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도 같이 와야돼. 내가 밥 살게. 응. 어. 예. 예. 뭐 하실래? 치즈 김밥 줄게. 치즈 줄게. 안녕히가세요. 어. 치즈 김밥 하나? 네. 치즈 라볶이 하나? 치즈 라볶이요. 포장이요. 네. 치즈 라볶이 좋아. 치즈를 좋아하시러 왔는데 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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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뭘 물어봐? 그냥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자애를 쫓아낼거잖아 너네는 새로운 새로운 세입자 역할인거야 뭐 어떤건지 알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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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으면 좋겠어요. 저거 먹으면 좋겠어요. 저거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어요. 치즈가 노란치즈 맞지? 어? 노란치즈 맞지?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멀어요? 아니. 다음에는 얘기해. 네. recuper기 någon замет. 오늘 시작 같은 거. 아니요? 아이들 주의어미 너무 지고 kingsley. Delta 12 Push. 같은 거올 ti diseases. 끝으로 인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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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